8월의 네코장! 함께 만나보실까요? 귀엽고 예쁜데 스피커까지 된다고? 작지만 꽉 찬 슬라임 스피커 무드 등! 뗐다 붙였다 추억의 종이 인형이 자석 스티커로 다양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DIY 상품! 종이를 넘기면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 몬스터와 배경을 추가해 나만의 플립북을 완성! 멋을 아는 당신을 위한 패션 상품! 캐릭터와 한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매력적인 캐릭터가 내 침대에 귀여운 클리브와 잭을 껴안고 당신만의 꿈나라로 출발! 게임 속 액세서리가 현실로 등장! 게임 속 상품은 물론 캐릭터의 특징을 살린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8월의 크리스마스가 유리볼 안에 영웅들이 준비한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나에겐 오직 종이만 필요할 뿐 특수 종이를 사용해 입체적으로 살아난 캐릭터들! 이 모든 상품을 8월 18일부터 2주간 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만나보세요! 게임 속 액세서리! tire продолж신